아이돌 댄스를 2배속으로 춥니다. 와... 아이돌 댄스 음악 주세요! 아이돌이... 아이돌이... 어? 오늘 밤 주민공은 나의 마음 너 하나 기다려, 나의 마음 네 마음을 훔칠 사람 나의 마음 나의 마지막 다음 사랑 나의 마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마 나야마 너와 내 키를 내가 나야마 나야마 네 맘을 붙였어 나야마 나야마 마디라 타랐어 나야마 나야마 마디라 타랐어 나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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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! 엔딩 좋았어 엔딩 좋았어 나야나를 근데 이 배속이 이렇게 막 허술하고 막 원래 이렇게 허당스러운 그런 건가요? 원래 잘 추는 분들이 추면 2배속이 이런 느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 속도로 춰도 그닥 멋있지 않은 느낌 굳이 2배속을 왜 하신 건지 정석 2배속을 한번 보면 정석 2배속을 보고싶어 2구성으로 가야죠 2구성으로 이거는 뭐 원원 노래니까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무대 위로 모십니다 우리 민현 씨하고 관린 씨하고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에이쿠 이거 이모트예요 귓걸림 알겠습니다 네 자 음악 주세요 입에서 2배속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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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모든 길로 모두 기다려야 해 네 마음을 붙였어 나의 난 네 마음을 붙였어 마지막 딸살 나의 난 나의 난 나의 난 오늘의 한 명 오늘의 둘의 난 너보다 기 Rainbow 나의 난 너만 더 기름 나의 난 네 마음을 붙였어 나의 난 Jah! με 공연! Spot largest in the main party 자! 아이돌이 아닌 것 같긴 하나 잘했습니다. 잘한 것 같죠? 네네네. 자, 여러분 우리 원옵 멤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네.